아 오늘 락페스티벌 빠르게 갈건데 노돌리 명훈 장인 초청방송 되겠지? 오늘은? 근데 오자마자 바로 성공해버리시면 어쩌죠? 킹이버 운세부터 보자 얘들아 얘들아 오늘 날인 것 같아 정화자찬이래 그동안 속을 썩여왔던 어려운 일을 의외로 가까운 곳에 해결책을 찾아내요 쉽게 해결이 가능한 곳 쉬운 일은 더욱 더 잘 풀리는 하루입니다 스승이나 선배가 당신을 돕게 됩니다 특히 자신보다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귀들위로 듣는다면 조언 결과가 있을 거래요 아 오늘 느낌 있다 아 오늘 전선팩도 좀 볼게요 두 장 빠! 오늘 축복받은 오더와 저주받은 코넬팩이 다섯 장? 세 장 하나씩 니나부 계속 나와줄게요 영가! 계속 나와줄게요 영가! 아 진짜! 아 진짜! 니나부? 아 왜 그래 다운다 아 진짜 좋.. 아이씨 개망했잖아 아 그거 망했다 아 진짜 작가 이거 왜 왜 뺨지? 아 너무 잘했잖아 그냥 되게 부직구라 되게 얇퀴한데 아아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림아 지금 얼마를 쓰셨거든요? 얼마 안 썼어요? 한 600만 원? 아직? 아직 많이. 잘 안 됐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그거 약간 그거 아닙니까? 스펀지 옛날에 그런 실험 형들. 아 모시고 살아보자의 노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돌을 이제 또 깎으러 온 조수. 명예훈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섭외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플레임한테 97도 있냐 했더니 어 돌리 형이 3번 만에 깎아주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노돌리님 초청해야겠다 해서 제가 감히 초청을 했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제가 이제 16돌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 친구가 거의 다 깎아주고. 진짜 궁금한데 정백하세요? 역백하세요? 아 저희는 정백 아니에요. 둘 다. 네. 저는 약간 반반 섞여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단은 무조건 역배. 그러니까 일단은 이 돌까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결국 델론될입니다. 맞지 맞지. 이 뽀삐셜로 이제 또 유명한 게 있는데 릴카님 먼저 깎는 걸로 우리가 보고 나서 성향이 어떤지 한번 좀 파악을 하고 하죠. 좋습니다. 박사님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내립니다. 올려보시죠? 아드. 오 좋은데요. 안 붙어라. 오 나이스. 약간 광폭감 기질이 좀 과하게. 여기. 그렇죠. 밑에나? 그렇지. 올려. 그렇지. 오. 하이? 왜 이래. 아 안 돼. 컨텐츠 준비가. 아니 아니. 오! 야!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왜 되지? 5, 2, 3, 4! 아 뭐 한번 바로 그냥 제가 돌팔이 한번 자 일단 저는 두 번 누릅니다 자 실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두 번 자 그 다음에 아들 내립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한 번 더 걸어요 참 괜찮아요 어? 아 그럼 10개 한 번 깎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좀 약간 진지 모드로 깎겠습니다. 봉당 봉당 아니 첫번 아니 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예열 예열 아 예열? 아 그니까 어 명훈아 같이 오길 잘했다 야 한 번 맛만 보겠습니다. 어 근데 감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그 돌이 끌어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 값.. 어 너무 오버쌍.. 얼굴.. 얼굴 유지해주세요. 선생님 얼굴 밖에 없으시네. 비주얼 파셨네. 그 약간 비주얼 파. 어 뭐야! 오! 45까지 갑니다. 와! 다다당 다당. 다 성공하면 돼요. 아! 그걸 왜 둘러요 선생님 안 될.. 네. 개업까지. 태생이 안 될.. 안 될 때. 그럼요. 한 번만 귀에 찾아오면은. 어 지금 느낌 좋았는데 왜 그러나. 하하하하. 하하하.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는 확률입니까 이게? 0점.. 아니 붙을 수가 있습니까? 원래 붙을 수가 아니예요? 아니 이게 무슨! 16점 가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잠깐만! 아 우리 그냥 장소로 공개죠? 네. 명훈이가 말했던 파푸니까 한 번 가볼까요 그러면? 파푸니까 가자. 요건가요 혹시? 아니 마하라 카로 웃어 있잖아요. 아아.. 아 그래요? 아 굉장히 날카로워지셨는데? 원한이래요? 원한이라 이거는.. 아 이건.. 난이도가 있네. 아니 30분 다 붙.. 아니 왜 이만큼 다 나오네. 아니.. 자기 혼입니다. 어? 아 그래서 좋아하셨구나. 다 붙으면 성공이야. 어? 약간 살기 느껴졌어요. 아휴 정말.. 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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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어 요은이 확실히 잘 맞으신 듯? 그니까 요은이 오니까 약간 폼이 올라왔는데? 폼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기량이? 오... 오! 뭐야?! 오! 아악!! 아 근데 35 너무.. 나이 진짜 너무하네 이거 오늘 100만원 들어간다고 키키은 맞아요 운력이 다.. 도룩이 다..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너무.. 어 이게 뭐야? 그게 운 오.. 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전히 못 깎네 라고 해야죠 여전히.. 아 여전히 막 깎으시네요 아 진짜 개물된다 너희 싸우지 말고 성공시키라고 우 야 이게 뭐하는.. 자동 재생 도네이션 지금 두 명이서 계속 날 갈고.. 지원금까지 지금 걸려있는데 아니 참.. 원안입니다? 왜? 원안이라고요 아니.. 방아리가 다.. 아깝네? 아니.. 또 뭔데? 아니.. 아니 나 오늘 왜.. 아.. 여기도가.. 야.. 공담이 딱 못 받겠다 이게 굉장히 또 어렵단 말이죠 빨리.. 아 진짜 아니 왜.. 야.. 오우야.. 오우야.. 배우는 기가 막힌이 안 된다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왜 그러는 거였죠? 그니까 요 라임이 요 돌리중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라임이.. 아니 나 오늘 몇 분 당겨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자 구칠돌 배달 왔습니다 구칠돌 선물 왔습니다 지금 오우앤 나도 슬프다 야 너 울어야 돼 빨리 우 Call to the voice 나 나 울어야 돼igram 여기저 오오오오 coul 엠 오우져 burg 까래기 이 냄새가 됩니다 lex national 집중모드로 가야되요 저희 여구로 터지지 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이거 하... 마이퍼 이건 타다니 그 이찬 돌은 55원 짜리라 그는 항상 남았을수도 저 분들도 바른다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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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되는 놀이다. 이제 그만 부르자. 아 왜.. 왜 그랬어? 아 근데 안 될 거니까 우리였다. 아.. 퐁당퐁당해서 65, 75 퐁당퐁당 한 거. 근데 위에 올리면 아니 이게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진짜 미친..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용광로를 지펴라 맘취를 꺼내라 지어 지어 피로 베스트요 그쵸? 저도 첫.. 첫판 거.. 어? 아래 7이나 위에 7.. 로야야 돼? 가장 베스트는 얘가 그냥 여기서 따당 실패하고 따다라랑 붙는 건데 왜냐면 얘가 9가 되는 게 제일 베스트야 그게 뭐 아냐? 근데 그러면 결국엔 리버스야 아니 근데 리버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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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하지 않을 거야?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봐봐 그냥 최고로 높은 확률을 걸게요 이거 7로 갑시다 네 리버스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어? 어? 잠깐만 두 개 붙으면 돼 두 개 붙으면 돼 자 이거 붙으면은 토템 소환하겠다 어? 25%? 와 이게.. 25% 다 붙인 모델리 선생님 여보세요 고레테님 아 명우님 네 릴카님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하나가 25%가 붙은 구칠돌이거든요 제발 제발 제가 저번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플레임한테 마지막 줬거든요 똑같이 한번 가봅시다 아 제가 박탈을 줬었어요 누구 보고있지? 토템이시라면서요 콜 주세요 콜 주세요 콜 주세요 3 2 1 글로 3 2 1 글로 2 2 2 2 2 2 3 2 2 3 2 야 야 고맙다 너 진짜 너 최고야 야 너무 고맙다 킹크랩 킹크랩 먹자 야 내가 승을 따라 다시 전화할게 고맙다 여러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깎았다 다행이다 나 구칠돌이야 학계에서 알아듣는다 저희들의 빅데이터로 이제 결국 깎아냈습니다 과연 오 오 요거 이제 약간 고급 견과류 오 돌소르르 아 아 아 아 그래서 오늘 나가셔서 일주일 오랜 시간도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매직돌박사의 컨설팅은 계속 되는 건가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을 때 너무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셨을 때 너무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을 때 서로 눈물 힘치다가 아유 네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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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